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4의 6장입니다. 1994년 테드와 저스틴은 파티장에 가기 위해 제멋대로 뻗어나간 캠퍼스에 익숙지 않은 구역을 1.5km 이상 걸었다. 다행히도 테드의 머릿속에는 캠퍼스 전체 지도가 들어있었고 더욱이 그의 방향감각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저스틴에게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이 구불구불한 길이 남학생 동아리로 가는 최단거리 직선 코스라고 장담했고 그의 말이 맞았다. 요란한 음악이 그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했고 오래지 않아 그들은 델타타우 기숙사 뒷마당을 애워싼 나무 울타리 앞에 도착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파티는 막 시작되었다. 현관문 위에 붙은 커다란 그리스 문자 간판에 화려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테드와 저스틴보다 덩치가 확실히 큰 두 남자가 사나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테드는 그 중 한 명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때 건물 앞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다. 여학생 3명이 튀어나오더니 경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여학생들은 깔깔거리면서 하던 대화를 중단하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 들어갔다. 테드는 자신의 가죽 잠바와 저스틴의 외투를 바라보았다. 저스틴은 검은색 긴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봄날 밤 옷차림으로는 누가 봐도 과했다. 짧고 몸에 딱 조이는 탱크톱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보고 나니 테드 자신도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파티 참가자 명단을 들고 있는 남자가 그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다른 경비에게 들여보내라고 했지만 다른 남자는 그래도 미심쩍었는지 신분증을 요구했다. 저스틴이 지갑에서 학생증을 꺼내 마지못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너 말고! 다른 경비가 그는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네 친구! 그때 테드는 돌아서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저스틴은 친구를 따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테드는 신분증을 꺼냈고 곧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파티에 온 손님 대다수가 실내에 있었고 나머지는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마당 곳곳에 서서 술을 마시거나 음악 소리를 누르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웅웅 울리고 쿵쾅거리는 베이스 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저스틴과 테드는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가 실내로 살짝 들어갔다. 꽤 많은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몸을 흔들어대고 있었고 그걸 댄스라고 부르는 건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일 것이다. 나머지는 빨간색 커다란 플라스틱 컵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디제이가 작은 연단 위에 서서 쌍둥이 턴테이블로 음악을 틀어주었다. 두 개의 테이블 위에는 술이 든 컵들이 정교한 탑처럼 쌓여있었다. 아이스박스가 다섯 개 있었고 그 안에는 키스톤 캔맥주가 가득 들어있었다. 실내가 너무 더워서 그들은 외투를 벗었다. 그러고 나니 이젠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 파티에 온 다른 신입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건 확실했다. 테드는 음료 테이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댄 노리스를 발견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데킬라를 마시던 노리스는 테드를 이 파티에 초대해준 얼간이었다. 다행히도 그는 테드를 못 본 것 같았고 테드는 저스틴에게 다른 데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각자 맥주 한 캔을 들고 옆문으로 나가서 베란다로 갔다. 그곳은 훨씬 더 조용했다. 한 커플이 구석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고 다른 커플은 해먹에서 섹스를 하고 있었다. 와트 수가 낮은 알전구 하나가 전부여서 사방이 어둠침침했다. 베란다 한 구석에 캔맥주가 더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있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난간에 걸터 앉았다. 거기에선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이 들여다보였다. 그들은 각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또 한 캔을 집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캔. 둘 다 포금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맥주 세 캔은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먼저 뭘 좀 먹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테드가 말했다. 저스틴도 동의했다. 문예창작 수업 같이 듣는 드니스하고는 어떻게 되어가? 드니스하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행히도 저스틴이 말했다. 임자가 있거든. 남자친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헉? 지금은 있대. 자기가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친구래. 드니스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드니스와 엮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지? 저스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테드에게 여자친구 조지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다. 예의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저스틴은 2주 전에 조지아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숨길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테드는 지성의 화신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지도 몰랐다. 그들이 항상 서로의 연애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스틴이 테드의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았다. 저스틴은 한밤에 산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숙사 창문에서 불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모습에 익숙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 남자들이 뒷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자기는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늘 속을 움직여 자기 기숙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사적인 공간을 찾아 숲속을 헤매는 커플도 보았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커플도 보았다. 저스틴이 특별히 남들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이런 의식들은 부엉이가 울고 너구리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밤의 일부였다. 저스틴은 어느 날 밤 도서관 뒤에서 테디의 여자친구 조지아 맥켄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보았다. 그녀는 건물 모퉁이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이 너무 어두워서 처음엔 저스틴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분 뒤 남자가 나타나 활기차게 걸어왔다. 남자는 대학 후드티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저스틴은 처음엔 여자가 조지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며칠 뒤에도 같은 장면이 재현되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여자가 늦게 나타났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키스했고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 제 갈 길로 갔다. 만남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학생들이 흔히 그렇듯이 섹스를 갈망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저스틴이 그들을 세 번째로 보았을 때 그는 그 남자를 쫓아가 누군지 알아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러고 나서 테드에게 알릴 생각이었다. 테드가 어떻게 나올지 별로 걱정되진 않았다. 사실 테드는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리고 저스틴이 도서관 뒤에서 본 것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게 분명했고 조지아는 테드보다는 그 의문의 남자에게 진정으로 끌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스틴은 의문의 남자가 도서관을 돌아서 중앙행정관 옆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런데 남자가 걸어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후드티 셔츠를 벗더니 그걸 잘 접어서 어깨에 맨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모자를 벗었는데 머리카락이 보통의 대학생들보다 훨씬 적었다. 그 모습을 보자 저스틴은 지피는 게 있었다. 그의 예감은 남자가 교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확인되었다. 주차장 불빛 속에 드러난 남자는 조지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러나 탄탄한 체격이어서 언뜻 보는 사람은 젊은이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다. 저스틴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토머스 타일러 그의 문예창작 교수였다. 유감스러운 첫 발견 이후로 4주가 흘렀다. 저스틴은 그 후에도 그들을 몇 번 더 보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동안 저스틴은 테드가 조지아와 헤어졌다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고 말면 될 일이었다. 왜 아직까지도 헤어지지 않았을까. 저스틴은 자신이 이 문제를 계속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일을 감출 이유가 무엇인가. 조지아는 왜 테드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 테드는 기분 좋게 술이 오른 상태로 저스틴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어떤 여자가 창문에서 그들을 소리쳐 불러서 테드의 관심이 그곳으로 옮겨갔다. 돌아보니 여학생 두 명이 플라스틱 컵을 들고 그들을 아는 것처럼 손을 흔들고 있었다. 테드와 저스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모르는 여학생들이었다. 잠시 후 두 여학생이 밖으로 나와 곧장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한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를 끌고 왔다. 리더격인 키 작은 아가씨가 달려오자 풍만한 가슴이 좌우로 흔들렸다. 예쁘고 짧은 머리였고 계속 웃고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으니 빨간 플라스틱 컵이 너무 커 보였다. 안녕 친구들 같이 온 친구도 예뻤지만 자기 친구가 낯선 남학생들과 인사하자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지는 것을 보니 친구만큼 자유분방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친구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고 매우 말랐으며 가슴이 조심스럽게 파인 탱크톱을 입고 있었다. 난 태사. 이쪽은 마리아. 내 사춘이야. 테드와 저스틴도 자기소개를 했고 여학생들과 악수를 나눴다. 태사가 아직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저스틴에게로 다가가 그 앞에 왼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섰다. 너 1학년이지? 응. 잘 됐네. 마리아도 1학년인데.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여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아직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저스틴 태사가 오랜 친구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 내 사춘한테 네가 좀 멋져 보인다고 말했어. 그렇지 마리아. 태사가 무게중심을 왼 다리로 옮기고 이젠 저스틴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서서 자신의 가슴을 그의 사타구니에 대고 은근히 비볐다. 한편 마리아는 테드와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싫어 뭐 그. 자기 컵이 빈 것을 보고 태사가 투덜거렸다. 그녀는 컵을 구겨서 관목 숲으로 던졌다. 그러더니 아이스박스 앞으로 뛰어가 캔맥주 두 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하나는 저스틴에게 건넸다. 그들은 한동안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학생활과 고향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태사가 아이스박스로 뛰어가 캔맥주를 하나름 들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이러기를 백번은 더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난간에 앉아있는 저스틴의 팔을 잡아 끌어서 그는 가까스로 두 다리를 벌리고 착지했다. 그 바람에 베란다가 공해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몇 초간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러고 나서 저스틴은 일종의 반사반응처럼 캔맥주를 꿀꺽꿀꺽 마셨다.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자마자 다시 이번에는 더 오래 벌컥벌컥 마셨다. 태사가 마당 저 멀리에 있는 계단으로 저스틴을 끌고 갔다. 계단이 몇 개 있었더라? 세 개? 네 개? 팔십 개? 저스틴이 두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그 빌어먹을 계단이 몇 센티미터 밑으로 푹 꺼져서 넘어질 뻔했다. 태사가 그의 팔을 잡아 받쳐주었다. 그녀의 한쪽 가슴이 그의 갈비뼈에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술이 취해서 정신이 몽롱하긴 했지만 이 기분 좋은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불빛 없는 으슥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저스틴이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아가씨는 키가 160cm도 안 되어 보였다. 아하하하 걱정하지마 덮치진 않을 테니까 태사가 말했다. 그들은 건물에서 벗어나 20미터쯤 걸어갔다. 음악소리가 나무들에 막혀 아주 작게 들렸다. 거기까지 따라온 건 맥박 같은 요란한 비트였다. 태사가 저스틴에게 자신의 캔맥줄을 건네주었다. 저스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손에 한 개씩 캔맥줄을 들고 서 있었다. 태사가 쭈그리고 앉아 치마를 엉덩이 위로 올렸다.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90도로 벌리고서 오줌을 누웠다. 두껍고 노란 오줌줄기가 완벽한 호를 그리며 뿜어져 나갔다. 화장실줄이 계단 아래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 있지. 참을 수가 있어야지. 태사가 말했다. 그녀는 오줌줄기가 가늘어지자 한숨을 쉬었다. 저스틴도 갑자기 오줌을 누고 싶은 급박한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성기가 강력하게 발기되면서 그 작은 친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태사의 자유분방한 태도에 그의 호르몬 수치가 하늘까지 치솟은 것이다. 마침내 방광을 다 비운 태사가 육감적으로 골반을 흔들어서 저스틴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태사가 치마를 내리고 솔잎담요 위에 편안히 앉았다. 그녀가 누운 오줌이 은색 시냇물처럼 언덕 아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또 한 번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그 길고 낮은 신음소리에 저스틴은 더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에게 맥주를 건넸다. 그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변태같은 말 해도 돼? 그가 말했다. 음 변태같은 말이라?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들어보자. 아까 되게 섹시했어. 태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나란히 앉아 있어서 둘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었다. 그건 변태같은 게 아니야. 바보야. 우리가 저 위에서 그 짓을 하면 그게 변태같은 거겠지. 그녀가 흙속으로 사라지는 오줌줄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진짜 잘생겼어. 태사가 저스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녀는 세 사람이 마신 걸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마셨다. 저스틴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톡 쏘는 냄새를 맡고 더 흥분이 되었다. 솔잎이 깔린 숲속 불편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다. 뭔가 원초적이고 거친 느낌이 드는 환경이 그를 이제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상태로 이끌어갔다. 넌 정말 아름다워. 저스틴이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그녀의 그 풍만한 가슴 한쪽을 잡았다. 손을 최대한 넓게 폈는데도 그 가슴을 한 손에 모아줄 수가 없었다. 심장이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테드는 마리아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와 한 과목을 같이 듣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어 좀 알고 있었다. 그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파티에서 보게 되어 놀랐다고 했고 자기는 사촌언니의 강요에 끌려왔다고 했다. 테드는 거의 기계적으로 대꾸했다. 지금 들고 있는 맥주가 마지막 맥주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홀짝였다. 마리아는 자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항상 B학점밖에 못 받는다고 했고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테드조차도 두세 시간 후엔 기억해내기 힘들 그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늘어놓았다. 중간에 테사가 두 번 나타나 그들을 방해했다. 테사는 관목숲에서 맥주를 더 가지러 뛰어왔다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젖가슴을 흔들며 다시 뛰어가곤 했다. 새벽 1시쯤 되자 파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테드는 이제 그만 이 불편한 소음을 뒤로 하고 박스로 돌아가 밤에 고요에 젖어들고 싶었다. 하지만 저스틴을 버리고 먼저 가고 싶진 않았다. 언니가 좀 많이 들이대는 스타일이야. 마리아가 거의 변명조로 말했다. 저스틴이 알아서 하겠지. 아 물론이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마리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불쌍한 친구. 얼굴에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베란다는 아까보다 훨씬 더 붐볐다. 근육질 남학생 두 명이 살인청부업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 중 한 명이 댄 노리스였다. 야 맥케잇. 댄이 큰 소리로 테드를 불렀다. 댄이 환하게 웃으면서 테드에게 웃더니 테드의 등을 톡톡 치면서 재빨리 끌어안았다가 떨어졌다. 가슴과 등을 동시에 툭툭 쳤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다. 잘 왔어. 댄이 말했다. 그러고는 친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내 얘기 좀 들어봐 팀. 여기 이 친구가 포커의 귀재야. 팀은 별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다. 목이 두꺼웠고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다. 시간이나 보내려고 왔어요. 테드가 억지로 한마디 했다. 노리스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이 상급생들이 자기를 친절하게 반기려고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차렸다. 별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다. 마리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댄과 팀은 3학년이었다. 그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돌아보았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테드가 진짜야 팀. 너무 잘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니까. 아, 그래. 드디어 팀이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여러 판을 연달아 이기는 애는 처음 봤다니까. 이 새끼가 내 돈을 30달러 났다 한 거 있지? 테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리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다. 비결이 뭐야, 맥케이? 비결 같은 건 없어요. 테드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연습이겠죠. 댄이 웃음을 터뜨렸다. 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있다가 또 끄덕였다. 우리가 뭘 할 건지 말해줄까, 맥케이? 조금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보컬을 할 거야. 같이 할 거지? 어, 글쎄요. 많이 늦었는데. 늦었다고? 왜 이래, 친구? 내 돈을 다시 따올 기회를 줘야지. 응, 나한테. 댄은 강력한 두 팔로 테드를 다시 한번 힘차게 끌어안았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걸음걸이는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다. 한편 테드는 마치 마법처럼 모든 감각이 완전히 되돌아와 있었다.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거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평소처럼 예민한 정신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두려움의 치유력이란 대단하군.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유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댄과 포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필요하다면 몇 판 연거푸 져주고 댄에게서 딴 30달러도 돌려줄 수 있었다. 좋은 걸 하나 배웠다. 다음부터는 상급생 돈을 딸 땐 너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교훈. 좋아요 댄. 좋아 좋아. 댄이 테드의 어깨를 점잖게 툭툭 쳤다. 그럼 이따 보자. 자리를 뜨면서 팀이 테드를 위협적으로 노려보았다. 테드는 창문을 통해서 댄과 팀이 다른 무리와 어울려 보드카 잔이 놓인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즉흥적인 무리가 반원형을 이루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건배사를 외치며 한 잔씩 마셨고 다 마신 잔을 목재 테이블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댄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석 잔을 마셨다. 테드는 걱정할 거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저런 속도로 계속 마시면 만취해서 곧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 밤에는 포커 게임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들 좀 미친 것 같아. 마리아가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어, 좀. 테드가 동의했다. 30분 후 테드는 마리아를 가까스로 떨쳐냈다. 저스틴과 테사는 어딨는지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테드는 친구 없이 혼자 먼저 가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댄과 그 일당이 거실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어서 그들 눈에 띄지 않고 떠나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울타리가 뒷마당을 완벽히 애워싼 집 뒤로 돌아나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남학생 몇 명이 울타리 옆에서 오줌을 누웠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대열에 합류했다. 오줌 줄기가 나무 판자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기를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댄과 그의 친구들 옆을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렇다면 좀 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마음먹었다. 기다림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테드는 맥주를 더 마시고 싶다는 유혹에 굴복했다. 그는 베란다 계단에 앉아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다시 어지러워졌지만 이젠 몸이 붕 뜬 것 같고 마음이 가볍고 유쾌해져서 계속 마시게 되었다. 어느 순간 아이스박스에 손을 넣고 30cm 깊이의 얼음물을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아이스박스를 채워놓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일어섰다. 움직임이 서투르고 경련이 이는 것 같았다. 그는 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테이블에 맥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전에는 한 번의 맥주를 두 캔 이상 마신 적이 없었는데 이젠 몸속으로 더 많이 들이붓고 싶다는 생각 외엔 없었다. 거실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모두들 테드와 몸을 부딪히는 놀이에 열중한 것 같았다. 음료를 든 손들이 충돌을 피해 머리 위로 올라갔다. 그는 여학생 둘이 초록색 액체를 따르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드가 되는 대로 컵 하나를 들고 그들에게 내밀었다. 여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중 한 명이 컵의 4분의 1 정도 음료를 채워주었다. 테드는 한 모금에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제까지 그가 맛본 음료 중 최악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는 아무 목적도 없이 거실 안을 돌아다녔다. 음악이 잭 해머처럼 머리를 때리자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면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떠나지 않았나? 이 역겨운 음료를 왜 계속 마시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금방 지나갔고 그는 초록색 음료를 마셔댔다. 그러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몸을 구부렸다. 다들 그를 멀찌감치 피해갔지만 그는 토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특별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희죽 웃었다. 테드가 몸을 돌렸다. 고함 소리가 너무나 커서 지축을 쿵쿵 울리는 음악을 뚫고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 댄이 다가왔고 팀과 또 다른 남학생이 그 뒤에 서 있었다. 완벽한 대형이었다. 테드는 댄의 어깨를 두드리려고 했지만 빗나갔다. 그의 손이 계속 원을 그리며 내려와 자신의 무릎에 닿았다.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엔 댄의 티셔츠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파티 재밌어?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형은 왜 이렇게 심각해요? 테드가 팀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봐, 맥키 댄이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는 옆에서 춤추고 있는 여학생의 가슴꼴로 눈길이 갔다. 맥키 여기 날 봐 나랑 내 친구들이 게임 몇 판 할 거야 너도 와 테드는 그의 말이 너무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침없이 웃기 시작했다. 포커? 맞아, 포커!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가자! 댄과 팀이 테드의 양쪽 팔을 잡았다. 그러고는 테드를 번쩍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테드는 이런 행동이 적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고마워요, 형들. 여기서부터는 내가 걸을게요. 그러나 그는 걸을 수 없었다. 두세 명이 더 합류해서 이젠 테드를 포함해 6명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던 거야? 으아, 기차 놀이하는 것 같다. 테드가 자신의 농담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소방관들이 구조한 자연재해 생존자를 보듯 테드를 바라보았다. 테드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2층은 1층만큼 붐볐다. 그러나 3층에 올라가니 갑작스러운 정적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매를 번 건 너야, 맥케이. 댄이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느리고도 완벽하게 들렸다. 음악은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처럼 작아져 있었다. 그들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팀이 잠긴 문을 열자 댄이 테드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3명도 뒤따라 들어왔다. 방 안에는 포커 테이블이 없었다. 테드는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당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다. 제 8장 자비로운 동아리 남학생이 테드를 차에 태워 상자로 데려다 주었다. 테드는 건물을 나와 빨간색 승용차에 실린 것만 단편적으로 기억이 났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는 마치 마법처럼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한편 저스틴은 태사의 몸에 토할 것 같은 기분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서둘러 파티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태사는 저스틴에게서 곧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고 저스틴은 여자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취중 진담을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자기 친구가 그 유명한 델타타운 남학생 동아리 회원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래층 위층으로 그를 찾아다녔다. 저스틴은 테드가 혼자 먼저 기숙사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스틴은 돌아가는 길에 한 번 토했고 기숙사에 도착해서 또 한 번 토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걱정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옆 침대에 누워있는 테드를 본 저스틴은 깜짝 놀랐다. 처음엔 테드가 죽은 줄 알았다.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고 퉁퉁 부어 있었다. 테드가 숨을 쉰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다. 테드는 의무실에 가기를 거부했다. 사흘 동안 기숙사 방에 처박혀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그동안 얼굴에 붓기는 거의 다 가라앉았고 미러 선글러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절뚝거리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그의 룸메이트와 그를 두들겨 팬 다섯 명의 겁쟁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날 밤 델타타우 3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 구타 사건은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을 야기했다. 그 중 일부는 직접적인 결과였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결과였다. 테드는 점차 말수가 줄었고 어느 때보다도 주변에 무관심해졌다. 이런 변화는 카리스마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무기인 도박장에서의 운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테드와 조지아의 관계를 파괴시켰다. 테드는 조지아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누구도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질문 세례로 테드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 전부터 테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즉, 무의미한 신문으로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 최악의 일은 닷새 후에 일어났다. 그날 테드는 아버지의 여동생인 오드리 고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드리 고모는 친가 쪽에서 테드가 가끔씩이라도 연락하고 지내는 유일한 친척이었지만 그렇더라도 고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온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학이 너머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는 거였다. 테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보지 않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본 데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프랭크 맥케이가 끔찍한 사고로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테드를 만나고 싶어서 오드리 고모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다. 지난 10년 동안 프랭크는 농기구 판매상으로 성공했고 아들과 교류하며 살려고 애처로운 노력을 다시 시작한 모양이었다. 무슨 어리석은 이유에선지 테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무슨 대회가 있어서 이 지역에 오게 됐는데 테드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오겠다고 했다. 테드는 물론 단칼에 거절했고 아버지가 묵는 모텔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캠퍼스에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욕재기가 치밀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올해의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려는 이 한심한 수작들을 확실히 끝낼 작정이었다. 테드는 허름한 론썸파인 모텔 앞에 차를 세웠다. 굳이 프런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커튼이 쳐진 108호에서 물건을 쌓느라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의 윤곽이 보였기 때문이다. 테드는 한동안 창문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찌르레기가 울어대는 소리가 그가 곧 저지르려는 실수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테드, 아들, 만나서 반갑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완전히 센 건 아니지만 테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세어 있었다. 그렇더라도 실제 나이보다 좋기 10년은 젊어 보였다. 이목구비도 아직 뚜렷했고 살이 100g도 찌지 않은 것 같았다. 피부는 외판원 시절만큼 보기 좋게 그을어 있었다. 그러나 테드는 그의 외모가 아닌 눈을 주의깊게 보았다. 그가 10대 때 배운 게 있다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버지의 몸에서 진실을 말하는 부분은 그 작고 밝고 파란 홍채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이 테드에게 말하는 바는 매우 단순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아버지 프랭크 맥케이가 테드 맥케이 를 안으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테드는 한 손을 들어 아버지를 멈추게 한 후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지 마세요. 프랭크는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고 조용히 포기했다. 들어와라. 테드는 잠깐만 있다가 갈 계획이었다. 객실은 작았다. 테드가 창밖에서 본 건 아버지가 여행가방을 푸는 모습이었다. 여행가방이 침대 한가운데에 거의 빈 상태로 놓여 있었다. 벽걸이 티비 밑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두 개 있었다. 프랭크가 그 중 한 의자에 앉더니 아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서 와서 앉아라 테드.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맞는 말이었다. 테드는 그대로 서서 형편없는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오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프랭크는 즉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원하지 않으면 안 가지 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테드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다. 자발적으로 말하길 바랐다. 이제까지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경쟁과 관련된 거라는 느낌이 들어 테드를 미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얼굴은 어떻게 된 거냐. 친구들하고 주먹다짐이라도 했니? 테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뺨을 가렸다. 왼쪽 뺨에 보일락말락 남아있는 멍을 제외하고는 얼굴에 구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드리 고모에게 사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기억은 없었다. 싸운 거 아니에요. 테드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오드리 고모 말로는 성적이 아주 좋다던데? 고모가 네 여자친구 조지아 사진을 보여줘서 봤... 프랭크는 테드의 반응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난 네 아버지다. 당연히 나도. 고모한테 자꾸 나에 대해 물으면 고모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 거예요. 프랭크가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테드.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손이 테드의 손을 향해 뻗어가다 중간에서 멈췄다. 우린 한 팀이었잖아. 안 그러냐? 테드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비웃어주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전에 그 체스 대회도 같이 다니고... 됐어요. 아버지하고 옛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엄마 몰래 그 여자랑 바람피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절망하긴 했지만 난 아버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각을 모아 현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흥, 멋지군요. 볼춘 쿠키에서 나온 말인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현재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정리해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는 거 아시겠어요? 프랭크는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는 과거를 정리해야 할 거다. 프랭크가 바닥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이젠 너도 다 컸잖니.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중고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젠 날 그만 용서해다오.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용서해 주길 바라나요? 엄마를 때린 거요? 아니면 날 때린 거? 둘 중 뭘 용서해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냥 엄마가 부엌에 소금을 흘렸다고 병이 깊어져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발을 냉장고에 넣었다고 두들겨 패던 남자를.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거 알잖니. 프랭크가 고개를 들면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마음과 억누른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물론 그것보다 심각했죠. 엄마는 환자였다고요. 프랭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가 손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서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했잖니. 그 외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네 엄마는 아팠고 나는 나는 네 엄마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래 분명히 못되게 굴었다. 하지만 내가 잘할 때는 다 그랬어. 집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몰랐단 말이다. 테드는 고개를 가로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려 했다. 아버지 일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어요. 아버지 입장이 어땠는지도 관심 없고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엄마와 함께 살면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은 나였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항상 집을 떠나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었죠. 엄마를 버린 게 엄마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틀렸어요. 틀렸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마다 소리 지를 때마다 그게 병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병을 악화시켰어요. 프랭크가 침이 꿀꺽 삼켰다. 네 말이 맞을 거다. 맞고 말고요. 프랭크의 눈에 일말의 희망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너 너한테는 너한테는 난 항상 노력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언제였느냐. 뭔지 알아요? 내가 일곱 살 때였어요. 이거 알아요? 이건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난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악몽을 꿔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테드 제발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소용이 있죠! 물론! 물론 소용이 있다고요! 프랭크는 이제 테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잘 알던 그 냉혹한 눈길로 아들을 보고 있었다. 프랭크 맥케이의 속마음은 반박당하는 걸 싫어했다. 한동안 양의 탈을 쓰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 때는 견디지를 못했다. 그 악몽 속에서 아버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빨간색 머스탱으로 가라고 말하죠. 그 차 기억나요? 프랭크의 표정이 바뀌었다. 물론 내 빨간색 머스탱 기억하지 꿈속의 나는 트렁크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뭘 발견할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버지는 가서 보라고 강요해요. 결국 그곳으로 다가가면 그 앞에 이르기도 전에 트렁크가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그 속에 엄마가 누워있어요. 손목은 묶이고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곤충에 뒤덮인 채로 테드 테드 프랭크가 중얼거렸다. 나는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꿈이 깰 때까지 계속 시신만 보고 있죠. 그때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들리죠. 괴감을 느끼면서 호탕하게 웃어져 치는 소리 테드는 말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프랭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런지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이제까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모두 해버리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무거운 부담을 벗었다는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난받아 마땅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한대서 오는 만족감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했다. 때로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나 우연히 알게 된 여자로 바뀌기도 해요. 여자들이 트렁크 안에 웅크리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서 내 팔을 잡고 애원하는 눈으로 날 바라보죠. 마치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항상 똑같아요. 빨간색 머스탱 담배를 피우며 웃는 아버지 항상 똑같아요. 테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의자를 옆으로 차버리고 숨죽여서 욕했다. 난 여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이 생각나요.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내 인생에 드리고 싶지 않은지 이제 알겠어요. 프랭크는 전혀 동요가 없어 보였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침대 옆 테이블로 걸어가 사진 한 장이 삐죽 나와있는 책을 집었다. 그러고는 사진을 꺼내 닭자에 놓았다. 테드는 아직도 서있었다. 잠시 후 그가 테이블로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열두 살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의 사진이었다. 테드 자신과 꼭 닮은 얼굴의 여러 특징들과 작은 파란 눈이 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다. 니 동생이다. 프랭크가 말했다. 아까의 간청하던 어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테드는 고개를 들고 사나운 표정으로 프랭크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소년을 다시 살펴보았다. 소년은 잘생겼고 웃고 있었다. 테드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니 동생이다. 프랭크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에드워드 성은 제 엄마의 성을 따랐지. 블레인 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동생하고는 알고 지내야지. 내가 오늘 널 보러 온 것은 그 때문이다. 테드는 블레인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뉴스에서 여자친구 아만다 허드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테드는 오솔길 초입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결투를 앞둔 총잡이 같았다. 로라와 리가 그 뒤에 서 있었다. 이 오솔길을 자주 걸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는 테드와 1,2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로라는 맥케이가 위험하지 않다고 리에게 장담했지만 리는 그가 한 남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그가 신경소약 상태였든 발작을 했든 그런 건 관심 없었다.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다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다. 수용된 환자가 병원 밖에 나와 있는 동안 환자는 오로지 그의 책임이었고 따라서 리는 테드를 절대로 믿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가 닥터 힐을 공격하려 한다면 리는 1,2미터를 달려가 테이저건으로 쏠 것이다. 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발에 저런 쇠사슬을 달고 멀리는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100미터를 갔는데도 테드는 여전히 꿈꾸는 것 같은 상태였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 로라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아주 간단한 대답 뿐이어서 그냥 두고 보기로 결정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길은 테드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길을 걷는 것이 그가 그 이유를 알아내도록 돕는 것 같았다. 로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신호를 확인했다. 음 안테나가 하나뿐이네. 때로는 테드의 모습이 마치 TV에 나오는 영매 같아 보였다. 그는 자신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진리의 게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발밑을 내려다보곤 했다. 뭐가 이상해요? 테드는 걸음을 멈추고 서있었다. 그러고는 숲을 노려보면서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자전거가 기억나요. 그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이 길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 심지어 내 것도 아니에요. 로라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흥분했다. 자전거가 별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자전거를 기억해낸 것은 새로운 성과였다. 망각의 막을 뚫고 들어온 최초의 기억.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자전거가 무슨 색이에요? 테드? 빨간색 그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소리 내어 내놓은 정보를 다시 생각해보는 모양이었다. 빨간색 자전거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테드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좁은 오솔길을 계속 걸었다. 이젠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나뭇가지들을 해치고 쓰러진 나무를 피해서 걷다 보니 버려진 흙길이 나타났다. 잡초가 무성했다. 그리고 그 길 한쪽에 누런 잡초들 속에 그것이 보였다. 빨간 자전거의 잔해. 바퀴 하나가 사라졌고 온통 녹슬었지만 언뜻언뜻 보이는 원래의 색깔은 빨간색이었다. 버려진 자전거 테드가 가까이 가면서 말했다. 자전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테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게요.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힘내요. 로라가 위로하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린은 못마땅하게 보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린은 자전거가 놓여있는 곳으로 걸어가 한쪽 눈썹을 축혀올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자전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몸체가 구부러져 있군요. 사라진 바퀴는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리가 말했다. 사고라는 말이 그들 주위를 불길하게 맴돌았다. 이 자전거에 대해 뭐 아는 거 없어요, 테드? 없는데 난 난 난 그냥 여기 있는 걸 봤을 뿐이에요. 길의 다른 쪽으로 숲이 더 펼쳐졌다. 테드는 잠깐 망설였다. 숲을 가로질러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아니면 계속 길을 따라 에둘러 가든가 어느 쪽으로 가든 결과는 마찬가지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망각의 막을 뚫고 들어온 또 다른 기억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테드? 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 그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쇠사슬에 묶인 발을 질질 끌면서 그 흙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손은 계속 허벅지에 대고 있었다. 로라와 리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 순간 새로이 드러난 진실의 무게에 눌려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의 2km를 걸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